키트나사리 반대쪽 뒤에 조졸나사를 좀 풀어가지고 조졸나사를 좀 푼 다음에 살짝 두바퀴 돌려봐 반대쪽 반대쪽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스톱 그 다음에 신문제터 뿌려봐 한 바퀴만 다시 감아봐 이렇게 감아놓고 뿌려봐 그래서 날개 끝에서 끝까지 왔다갔다 해버려 천천히 아니 그렇게 말고 앞뒤로 이렇게 천천히 뿌려야돼 천천히 반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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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뿌리는거에요 반박자 쭉 갔다오고 넘어가 끝까지 쭉 가 날개 밖으로 나가버려 이렇게 천천히 좀 더 앞으로 가까이 가 그걸 유지하면서 그래야 색칠 되는게 보이잖아 너무 지금 깔짝깔짝 칠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반대쪽 돌려서 일단 거기는 스톱 반대쪽 날개 일단 그거 놔두고 이거 락하시나요? 세청용이에요 락하시나요? 바로 여기 있습니다 쭉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오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 쏙 그렇지 천천히 뿌려봐 쭉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어디 칠하냐 바로 옆으로 가야지 손이 막 어만데로 가고 있네 저쪽 날개는 잘 차려도 이쪽은 왜 이렇게 헤매 세게 나올 땐 약간 멀리 떨어지고 손이 난리다 지금 바로 못 가고 지금 어만데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신문제에다 뿌려봐 신문제에다 촘촘하게 뿌려봐 방금 칠한거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건데 근데 왜 날개단 그렇게 안될까 오 되네 이제 안 칠릴 땐 그렇게 연습해 좀 더 앞으로 가까이 그렇지 관선으로 칠하지 말고 제대로 칠해 오케이 스톱 또 안 칠려진 부분들 동채 동채쪽 쭉쭉 길게 가버려 그냥 시작하고 쭉 끝까지 가버려 천천히 천천히 지금 빨라 세 친구 보면서 예 저거 서핑에서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타놓은거 어 그런 식으로 쭉 오고 끝까지 쭉 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